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이 아시아 팬미팅 최종 화연 음악대 목적지 베이징입니다. 이제 저 역시도 아쉬운 거 없어요. 오늘 이 무대에서 다 쏟아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만큼 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으니까 죽더라도 오늘 운 힘을 다해서 놀아주겠습니다. 오늘 대표. 감사합니다. 그런 자신있죠? 네! 그런 경우가 이해봐 네! 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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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어우 항상 감사한 마음 받고 있어요 네! 이 감사한 마음 받고 있어요 다음 곡도 뵙겠습니다 고맙다 뵙게 되겠습니다 천다우 이 곡은 감사합니다 고맙다 뵙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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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능힐 기도해 세상 끝까지 함께 걸어 당일 약속해 진동한 사랑이 시간에 짙어서 웃어 당일 약속해 나 사랑해 죽어도 지킬게 나 사랑해 죽어도 지킬게 나 사랑해 죽어도 지킬게 지금도 마음 끝까지 참겨봐줄래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줄래 죽어도 될 수 없이 함께 기도해 세상 끝까지 함께 걷고 갈 길야 속에 지목한 사랑이 시간에 지쳐서 우는 걸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줄래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줄래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줄래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줄래 넌 부족해도 넌 모자라도 그들이 널 원하는 나인가 내게 너는 힘든 날이 찾아올래도 내게 너의 세상 끝까지 참 두 손 놓지 않을게 지목한 사랑이 시간에 지쳐서 우는 걸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줄래 내게 너의 모습 즐겨봐 정말 행복해요 내 Lao 별 마음으로 내가 지켜서좋은 잠시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Ke Jesus 찬성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시아 패밍팅의 마지막은 열기 대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패밍팅의 마지막은 열기 대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연달아 두 번 공연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 일주일에 연출을 두 번 공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추억에 참가상 느끼는 거지만, 팬 여러분들의 열기 대단하고 있으면 이틀 연속 2회가 아닌 하루에 2회 참여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틀 연출을 통해, 저는 이틀 연출을 통해, 이틀 연출은 2, 3회 차도 없었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대 위에서 사실 무대 위에서 이렇게 긴장 안하고 제 무대를 즐긴다는 시간이 제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느꼈던 게 사실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이 무대에서 정말 내 무대 내 소중한 팬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노력이 아닌 진심 즐기고 있는 행보 작은 행보 큰 행복이라면 큰 행보이겠죠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대 아래서 응원해주시지만 제 노래, 제 무대를 보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신다면 그 짧은, 그 어느 때가 아닌 좀 더 길고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행복한 노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이 노래는 행복한 노래입니다. 행복한 노래입니다. 행복한 노래입니다. 행복한 노래입니다. 행복한 노래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노래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노래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노래입니다. 그 땅만 쳐서 영원히 살아리 내 맘이 날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내 행복이라 스스로 잊지 않아요 내 행복이라 내 행복이라 사랑을 잊지 않을 것도 이제야 알았어요 다시 또 사랑이라 스스로 잊지 않아요 이 생명 다 맞춰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모습 다 맞춰서 영원히 사랑하리 내 맘이 날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다시 말하는 사랑이라 이 여행 다 맞춰서 스스로 잊지 않아요 내 맘이 날아줘요 그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